지난 1986년부터 6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들이 희생된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관련해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22살이던 청년 윤성여 씨는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3년 전에 이춘재가 범행을 실토하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는 윤 씨 말고도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명 이상 있다며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당시에 벌어진 불법행위를 생생히 기억하는 윤성여 씨를 박세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9년 7월 25일 밤 9시 농기구 수리곡이던 22살 청년 윤성여 씨에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숟가락 뜰라 안 찰라 이게 수갑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범인이다 네가 8차 범인이래 나보고. 영문도 모르채 끌려간 윤 씨는 사흘 넘게 온갖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의자에 딱 놓고 수갑 차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봐요. 그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 피가 거꾸로 통해.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이 아니 죽어주고.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아예 죽으면 그냥 그 당시에는 죽으면 속도는. 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해야 했던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지면서 재작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청년들이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던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윤 씨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요구를 진실화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20명이나 더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박세원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건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네, 이번 조사는 당시 가해자였던 경찰 관계자 43명의 진술과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씨 등 기존에 확인된 2명 말고도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더 확인된 겁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했다는 식의 불확실한 제보로 용의자로 지목됐고요. 경찰에 끌려가 불법 구금돼 가혹 행위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을 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또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엔 보상받을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과거 사건의 피해배상 보상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재원에 대한 확보, 대책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정의롭게 그냥 권고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무도 사실 있어요. 국가에 대한 진실화위원회의 사과와 명예회복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지 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박세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또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SBS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멘